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논평이란 것이 잘한 일보다도 주로 잘못한 일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실 방송을 하면서 정부가 잘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잘한 것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다는 것보다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 하나는 정말 잘했다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항미원조 찬양입니다. 중국 공상당이 어떤 존재인가는 대략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10월 23일 날 중국 공상당의 시진핑 주석은 6.25 전쟁의 중공군이 개입한 70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중공의 전쟁 참전을 미화하고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 데 서슴치 않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시주석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조선 내전이 폭발했다. 미국 정부는 세계전략과 냉전 사유에 출발해 조선 내전의 무장간섭을 결정했고 7함대에 발견해 대만해협에 침입했다. 시주석의 주장에는 주어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내전이 폭발했다. 세상의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전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주석은 의도적으로 주어를 내거버린 채 내전이 폭발했다고 전쟁 책임론을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거짓 주장도 부끄럽지 않게 내놓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이 평화수호 침략 반대의 기치를 들고 압록강을 건넜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중국 공상당의 속성이고 시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상당 인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북한과 손잡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몽땅 거짓말이죠. 한반도 정신을 안정시켰으며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지켰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시진핑 주석의 역사관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6.25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고 자신들의 참열은 의의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중국 공상당의 역사관입니다. 홍콩 시사평론가인 류 루이 사우는 10월 20일 날 홍콩 맹보에 이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항미 원조를 통해 본 중국의 역사관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밝힌 중공 혹은 중국 공상당 사람들이 네 가지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공의 눈에 역사는 눈앞의 정치적 피로에 봉사하는 존재다. 둘째 중공은 역사 연구를 존중하지 않는다. 늘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이유로 그때그때 역사가 달라지게 된다. 세 번째는 중공은 역사적 사실까지 부인한다. 네 번째는 중공의 자신의 유리한 역사만 말하고 불리한 역사는 감춘다. 지금까지 말한 중공, 중국 공상당의 역사관의 네 가지 특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공상당에게 역사는 피로에 따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거짓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공관숙 중국연구소 연구원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중국의 역사관에는 역사의 진실이 존재하지도 않고 진실을 구할 수도 없다.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국 공상당이고 또 그 공상당의 일원인 시주석의 역사관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점점 중국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근래에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독 이 정권에 들어서 중국의 역량력이 급증하고 우리가 중국을 닮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중국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짓 위에 역사를 쌓아 올리듯이 우리 사회의 일부 세력들은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 사건들을 편의와 피로에 따라서 왜곡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잘못한 일들이 많은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좀 잘한 일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움입니다. 10월 24일날 외교부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6.25 전쟁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 또한 외교부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전쟁이 남침에 의한 것이라는 맹백한 사실조차도 공상당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중국 공상당이고 중국 공상당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고 그들의 가치가 아니고 그들의 인생관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정책이나 외교노선을 설정할 때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협력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을 능가하는 일, 중국에 이기는 일은 참됨과 진실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수가 많은 그 나라와 대적해서 승리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쪽은 거짓과 위선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리지만 이쪽은 참됨과 진실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려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덩치 큰 나라에 앞설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이자 수단이자 도구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맹백한 역사적 진실조차도 완전히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 GONG TV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GONG TV를 구독으로 응원한 것처럼 GONG TV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GONG TV의 GONG 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